안녕하세요. 인천의 예한다입니다. 오늘은 1963년생 토끼생 여러분들에 대해서 운세중 2020년도 7가지 금전용 재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태어난 음료 월루 기준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7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분들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곱가지 금전용 재물에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 사업에 관한 금전용 재물은 직장 직업에 관한 금전용 재물은 부동산에 관한 금전용 재물은 투자를 받거나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에 관한 금전용 재물은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나는 금전용 재물은 귀인을 통한 금전용 재물입니다. 자녀 자식들의 좋은 운세입니다. 그럼 2020년도 1963년생 토끼생 운세 중에 7가지 금전용 재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참고하셔야 될 몇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당 운세에 해당되더라도 태어난 년과 월만으로 기준으로 신점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난 일과 시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금전용 재물은 해당되시더라도 수많은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금전용 재물이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기회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가지 금전용이 해당되시더라도 그 금전용 결실이 2020년도가 아닌 2021년도에 그 결실을 맺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1964년생 토끼생 분들의 2020년도 7가지 금전용 재물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들은 태어난 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장사, 사업에 관한 금전용 재물입니다. 현재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금전용 재물입니다.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하락세인 분들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접으려고 하시는 분들 동토부정을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상호를 변경을 해보시던가 자신에게 맞는 여러가지 방법을 취해야만 이번 대박 운세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대박 운세를 잡으시려고 하는 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사주와 맞는지 한 번 정도 저희 같은 분들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상의 탈이 있으신 분들은 조상 탈을 재우시거나 아니면 조상의 문제가 없어야만 모든 것이 그 큰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이나 장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첫 번째로 본인과 그 모든 것들이 맞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합이 맞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래야만 그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 1963년생 토끼생분들 금전용 재물원들이 좋은 분들은 3월생 10월생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분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업이 꼭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직업에 관한 금전용 재물입니다. 사업이나 장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사주와 직장 생활도 또한 맞아야 하며 그 또한 조상 문제가 없어야 되고 상무 부정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직장 직업에 금전용이 좋은 분들은 영봉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영업수당이나 추가수당이 오르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큰 결실이 맺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직이나 새로운 직장을 하시려는 분들은 거주주기점으로 직장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되고요. 직장과 본인과 사주와의 궁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직장의 금전용은 승진을 하신다거나 연봉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영업수당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추가수당이 있는 분들은 큰 결실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직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거주주기점으로 직장 방향도 중요하고요. 또한 본인의 사주와 그 직장하고도 궁합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리는 분들 해당되더라도 모든 분들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직이나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분들과 상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0년도 1963년생 토끼생문대 직장 직업에 좋은 분들 3월생, 6월생,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금전운 재물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금전운은 문서운이라든가 부동산 매매운이라고도 말씀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적인 것은 다소 포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대박랑이 나는 것은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번다거나 건물을 지어서 큰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아니면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부동산이 오르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수세보다 좋은 물건을 사시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이렇듯 관련된 일들이 대박나는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매매나 아니면 부동산이 매매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상가나 그런 것이 안 나가다가 팔리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대박운선 역시 변동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조상바람이나 동통문제가 없어야만 모든 것이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치나 매매날짜, 매매금액 등 여러 가지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대박운이 기회가 있다 해서 모두 잡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0년도 1963년생 토끼생분들의 부동산 금전일의 재물운 좋은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6월생, 11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의 금전일 재물운입니다. 투자를 받아야만 장사나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니면 목돈이 필요한데 빌려야 되는 분들에 해당되는 금전일 재물운이죠. 해당 금전일 재물운이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는 금전관계에 있어서 본인에게 투자해줄 사람이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투자해줄 분들의 시기, 만나는 시기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간,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분들과 상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의 능력으로 사업 제외를 받거나 아니면 동호관계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찾아오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2020년도 1963년생 또 기생 여러분들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3월생, 10월생,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투자를 해서 대박나는 금전은 재물입니다. 투자로 대박이 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처가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사람에게나 아니면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박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도 그 무리하게 본인의 사주와 투자처와의 합궁합도 중요하고요. 투자 시기, 투자 방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노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됐을 때 대박 운세만 너무 믿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장사나 사업에서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장사를 사업하시는 분들 현재 연관으로 인해서 시설 투자나 아니면 추가 투자로 금전은 재물이 대박이 나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 1963년생 토기생 분들의 투자를 통한 금전은 재물이 좋은 분들은 6월생, 9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2020년도에 결실을 맺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인을 통한 금전은 재물입니다. 귀인을 통한 금전은 재물인데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금전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7가지 금전은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귀인을 통한 금전은 재물에 해당되는 분들 지금 현재 대인관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하시고요. 어느 순간 그 귀인을 통해서 큰 성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귀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귀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 같은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과 상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0년도 1963년생 토끼생 여러분들 귀인을 통한 금전은 재물운들이 좋은 분들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8월생 10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자녀 자식에 관한 좋은 운세입니다. 자녀나 자식들의 좋은 운세는 과연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과연 있을까요? 딱 이거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혼인 경사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임신이나 출산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가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한다는 거 아니면 시업에 합격을 한다는 것도 중요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할 수 있는 거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대박 운세인 분들 자녀들의 사주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0년도 1963년생 토끼생 여러분들 자녀들의 대박 운세는 어떤 분들일까요? 6월생, 9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린 1963년생 토끼생 여러분들의 7가지 금전인 재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도 태어난 연과 월만으로 신점을 받으린 것이기 때문에 태어난 일과 시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3년생 토끼생 여러분들 모두 2020년도에는 모든 분들이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